통신차량 등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공정과 쓰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높은 자금률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신용 반도체인 RF 필터는 정수기의 필터처럼 원하는 주파수만 걸러주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무선통신이 필요한 영역에는 어김없이 들어가야 하죠. TV, 헤드폰에 이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인공위성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5G와 6G 등 이동통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대용량 데이터는 더욱 빠르게 이동해야 하죠. 그만큼 RF 필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RF 필터 제조 공정은 일반적인 4인치 웨이퍼에서 고성능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대면적인 6인치 웨이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부족한 특수 파운더리 부분에서 대만의 대형 파운더리 기업과 같은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대만, 유럽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특수 파운더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특수 파운더리 분야의 파운더들이 국가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메모리 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파운더리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규모로 따지고 보면 특수 파운더리 분야도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야에 강소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2나노미터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이제는 민간 차원의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라는 대전환을 예고했는데 반도체 생산 강국이 모두 파운더리 시장으로 뛰어든 시점에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체적 생산 로드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